음악 경비실을 개조해 사용해온 3.1연립경로당은 주변 20여 어르신들에겐 너무도 소중한 쉼터입니다. 그러나 지난 2, 30여 년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부엌은 여기저기 깨어지고 파여져나가 어느새 흙바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도관 어딘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수돗물조차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지만 너무도 형편이 어려워 수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얇은 슬라브 지붕은 한여름 뜨거운 태양열을 고스란히 방 안으로 전해주었고 보온도 되지 않는 방바닥에서 한겨울 추위에 오돌로돌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대대적인 수리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지붕은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방 안은 도배와 장판을 다시 하여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바닥엔 전기온돌 판넬을 설치하여 추운 날에도 견딜 수 있게 했고 에어컨, 가스렌지, TV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3일 연립경로당 3일 연립경로당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